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팔에 가믄. 이것은 바이러스 비펜더. 아따 광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동네 형이 만든 것인데요. 일산 지역의 한준호 국회의원의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고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강성범TV의 후원자이시기도 하지요. 이것을 지난 3월부터 만들었는데 인자 나왔어요. 왜요? 국가인증반이라고요. 환경부 인증받는다고 인자서에 나왔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인증 안 받고 바로 내갖고 대박들 났는데 참 답답한 형이죠. 항상 뭐 큰 길로만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해는 많이 보지만 거짓말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뭘로 만들었냐 하면 이산화염소수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현존하는 최고 등급의 살균제라고 합니다. 뿌려놓으면요. 소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드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저도 쓰고는 있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뿌려놓으면 일주일까지 간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강성범TV 왼쪽 위에 있어요. 강성범TV를 클릭하시면 10% 할인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왕에 소독제 쓰실 거면 우리 편 민주 진영에 있는 민주시민이 만든 소독제 쓰시는 것이 더 기분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도 극우들 못 들어오게 실드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척척척척. 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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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주 입이 귀에 걸려버렸죠. 정부가 실수한 것들도 부동산 정책에서 실수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속상해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금만 믿고 참고 기다려보자. 없는 사람들 잡으러 간 것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역부족이죠. 왜? 사람들 홀리는데 도같은 세력들과 거기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수구 언론들이 풍악을 올려대면서 다 쓸어갖고 끌고 가고 있으니 역부족이에요. 때는 이때 다 통합당분들 마치 자기들은 부동산 정책의 달인인 것 마냥 총 공격을 해대고 있었는데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민낯이 까져버렸죠. 물론 이 보도도 실어주는 언론사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곧 묻히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얘기를 허겄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요. 오롯이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낯짝 두껍게 떠들고들 있는데요. 시작은 새누리당이 과반이던 19대 국회 때죠. 집값 폭등의 시작점이 되었던 부동산 3법을 새누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고 알짜배기 강남아파트 미리 사뒀다가 떼돈 버신 의원님들이 수십 명입니다. 부동산 3법이 뭐냐고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건설사들하고 돈 있는 사람들 떼돈 좀 벌 테니까 세금 물릴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것이네요. 얼척없죠. 이런 것은 이런 행태는요. 통합당 계열 정치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때 민주당도 눈감아 줬어요. 반성할 부분이죠. 그 당시 찬성이 143표 반대가 25표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어요. 중요한 건요. 그때 그거 통과시켜갖고 수십억씩 배부르게 드신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저는 순결합니다. 집없는 서민분들 보면 제 가슴에 찢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의원님들 확 밤을 때려 해보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더 열이 받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벌어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차명이나 가족 이름이나 지인들한테 정보 흘려준 건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거 다 까발렸지만 아마 끔찍할 겁니다. 보고 있으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정치를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철학도 없어 보이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왜 정치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치인들 있죠. 왜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 얻을 수 있는 한 발 빠른 고급 정보. 이를 통한 내 삶의 품족함. 거기에 어딜 가도 대접받는 금배지는 보너스. 이것이죠. 이것이 정치의 목적인 정피아들. 이런 사이비들 때문에 진짜 정치인들까지 같이 동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이트에 나온 강남재해건축 아파트 사놓고 부동산 3법 찬성 눌러갖고 돈 벌어먹은 분들 몇 분만 좀 볼까요. 당연히 전부 다 새누리당 분들입니다. 구독 먼저 웃고 갑시다. 이완영씨. 아 빠지지를 않아요. 예 이완영씨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완영씨가 판단이 좀 약한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뭐 집에 큰 돈이 있는 건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저 같은 놈이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지금 정신건강에 해로우실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세요. 김진태씨. 아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 건 다 해가시네요. 총선 끝나고 나서 재건표를 왜 안 하시나 했더만은 재건표 대신에 재건축하고 계셨습니까. 아무튼 덕분에 이번 휴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춘천에 닭갈비 좀 먹으러 갈랍니다. 그리고 같은 춘천 쪽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한기호 의원도 이름을 올리셨네요. 아 또 춘천 지역의 통합당 의원들은 강남 사람이 아주 특별으십니다. 한기호 의원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직 내놓으라고 하셨죠. 본인 불로소득부터 좀 내놓으시죠. 다음으로요. 유승민 의원도 있네요. 솔직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예 저 같은 놈이 걱정할 뿐이 아니었네요. 예 잘 사시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만났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한 번에 두 채 장만하셨어요. 한 채당 이십삼억씩 올랐는데 아따 두 채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셨죠. 잠깐 연설 보시죠.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세금 모른다니까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왜냐고요. 본인 아파트는 부동산 3법으로 23억 곱하기 2, 46억인데도 초과 이익 세금을 안 내셨거든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팔아보로 쓰면 모르겠지만 안 팔고 가지고 계셨으면요. 보유세에다가 양도세에다가 다주택 뭐 이런 거 해갖고 세금 어마어마하게 맡겄는데요. 아따 그래서 자기 고백한 것일까요. 아따 본인이 열이 스스로 받은 겁니다. 화가 나실만도 하네요. 근데요. 46억이 그렇게 오르셨으면 이 정도는 웃음 머금고 내실만도 하잖아요. 기분 푸세요. 뭐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다음으로요. 현역 의원 중에 그 당시 재건축은 아니어도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대박나신 분들 물론 찬성 누르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도 정치 하시는 분들 몇 명 없는데요. 역시나 다 새누리당 분들이에요. 누구냐. 우선 김도읍 의원과 박태출 의원. 역시 명불허전. 근데요. 두 분은 푼돈 벌었어요. 5억이랑 10억. 푼돈 벌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네요. 최근에 이 두 분이 동시에 같은 상을 받으셨어요. 참 괜찮은 의원상. 이것이 어디서 주는 상이냐 하면요.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기 회장이 펀앤드 마이크 출연. 괜찮은 의원상이라. 안 받아도 괜찮은 의원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눈에 확 띄는 분이요.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었어요. 박덕흠의원. 이 박덕흠의원이요. 재산이 500억이 넘는 분이에요. 전 이분은요. 돈은 있을 만큼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돈은 됐고 명예를 위해 배지 한번 달아볼까. 뭐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요. 제 뺨을 그냥 후드러 가십니다. 강남아파트로만 73억을 넘게 버셨어요. 박덕흠. 스케일이 더 큼. 액수도 더 큼. 아 죄송합니다. 용담한 거예요. 근데요. 이 박덕흠의원이 아직도 국토교통의원회에 있어요. 발음도 어렵네. 국토교통의원회. 이 국토교통의원회가 어떤 데냐면요. 개발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곳.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맛있는 생선을 맡긴 겸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쯤에서 이분 좀 말려야 됩니다. 이분을 위해서도요. 사보임이라는 것이 뭐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분은 참 가슴벅차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미디계의 숨은 곳을 찾아낼습니다. 김희국 의원이세요. 이분이 엄청난 코미디를 해내셨습니다. 십구대 때 그때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나중에 집값이 폭등하면 규제를 하면 된다. 주택 투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억제책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이십일 때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규제를 하니까 장관한테 뭐 어린애 대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규제하냐고 난리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면요. 맨바닥에 똥 싸놓은 분이 본인 똥 치우고 있는 사람한테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못 치운다고 막 억박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연기력도 기가 막히십니다 아주 즐기시고 계세요 대배우십니다 한번 보시죠. 이 빙충 맞은 정부는 삼 년 내내 똥벌이나 차고 있다가 내가 묻는 말은 물가 상승율하고 소득 증가율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 소리 지르기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죠 말문이 막히면 소리 질러불고 논리가 딸리면 삿대질하면서 막말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그쪽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거기다가 심파 연기까지 더 물어 보여주시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부동산 산법 다 반대하신 분들 안된다 하셨던 분들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인영 김태년 아따 좀 든든한데요. 돌아왔어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아직도 정치가 아니고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도대체 언제쯤 이런 분들을 다 박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박멸해볼까요. 예 바이러스 패드로 박멸을 하겄습니다. 망해라. 마치겄습니다. 정치가 정치다워요. 정치이지. 식사입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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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